자, 우승자는 연세대학교 천희 선수입니다. 와, 대단하십니다, 진짜. 아, 못 쉬겠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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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다. 아, 역시. 연세대학교 뭐 이렇게 소문대로 미친 건데요. 팔다리가 범이처럼 키워드네. 와, 대단하십니다. 무섭다. 와, 와. 와, 와, 와. 야, 귓말한다, stayed. 두 개, 네, 네, 네. 두 개, 두 개, 두 개. 세개, 네, 네.